DGB 대구은행이 고객 동의 없이 증권계좌 1,600여 개를 부당 개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융간독원은 오늘 대구은행 직원들이 2021년 8월부터 지난 7월까지 고객신청서 사본으로 증권계좌 1,662건을 부당 개설한 사실을 현장검사 결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가담한 직원이 영업점 56곳, 114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당 직원들은 고객이 전자선명한 증권계좌 개설 신청서를 최종처리전에 출력해 다른 증권사의 증권계좌를 추가 개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